한글자막 by 한효정 절망이 가득 아닌 채 허덕이고 모든 것들이 무겁고 또 힘겹게만 느껴져 조금씩 삶속에 지쳐가던 나 그 많은 하품들과 더 많은 원망 속에 길 잃고 방황도 하였지만 날 붙잡아 준 것은 하느님의 음성 내게로 오시여 힘이 되시네 내가 힘겨워 그대로 주저앉을 때마다 그분 밝은 한줄기 빛으로 내 마음 밝혀주시네 모든 것들이 무겁고 또 힘겹게만 느껴져 조금씩 삶속에 지쳐가던 나 그 많은 하품들과 더 많은 원망 속에 길 잃고 방황도 하였지만 날 붙잡아 준 것은 하느님의 음성 내게로 오시여 힘이 되시네 내가 힘겨워 그대로 주저앉을 때마다 그분 나를 일으켜 세우사 따스한 안식을 내려주시네 나 어두움 속에 빠져서 헤매이고 있을 때 그분 밝은 한줄기 빛으로 그분 밝은 한줄기 빛으로 내 마음 밝혀주시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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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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